예감이다 예감 너무 와 멋있죠? 오오오오 각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엽다 아이고 눈이 새롭게 아이고 야 바라들 바라들 와 초콜릿 너무 맛있어 와 야 호일이 왜 짜잉이야 와 우와 우와 눈 진짜 많이 짠 오늘 아주 화려하죠? 네 오늘도 아주 따뜻하게 해봤어요 좋았어요 머리가 너무 따가워서 대충 이렇게 따서 묵어봤어요 여러분 밤새 눈이 또 엄청 많이 쌓였어요 어우 눈길 캐리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 차가 아주 완전 얼어있는데? Some settings 저희nes 에는 그리고 요즘 얘메아 그곳에 우주시판을 치니깊게 잃어버렸는데 맞아, 그곳에 우주시판을 즐기고 있었어요 맞아 삽보라에 판매도 구매할거에요 12시 몇분이요? 네 이거 치즈 타르트 2개, 에펠파인 1개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안 간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 요건 예약 다 했는데. 근데 지금 눈이 와서 전체적으로 열차가 다 늦어지고 있어요. 따로에 반응이 익힌 차가 없어가지고 지금 갈아타야 되는 거죠. 자는 고마워 해. 천애교실에 오는 날은 처음으로 서서야. 보호해. 코오오옥의 문서. 여기에서 천애교실에 오는 날. 반응이 좁은 날.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천애교실에 오는 날. 여기에서 천애교실을 하는 날. 눈이 엄청 많이 한 분이야 여러분 이래서 기차를 못 간다고 그랬구나 왜 다이잖아? 확실한 거 아니야? 확실한 거 아니야? 확실한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눈 너무 예쁘게 내린다 수고해 어디서 갈 거야? 그래 앞에 있는 곳? 조심해! 엄청滑을 아 너무 춥다 옷을 거기에 찾아봤네 하얗 아 추워 바퀴가 나갈까? 우와 어머 아 배고파 우와 타고 왜 저거기? 오늘 하지마시네 짜잔 네 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이 국수 맛있다 스프리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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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이렇게 이렇게 작다고 정확히요 팔이 그릇 이거 뭐 있나요? 여러분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수 있지? 배고프다고? 응 물 좀 사서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어떡해? 어디에 걸어? 크리스마스 치즈 케이크 에이 손이 엄청 커 데크라 데크라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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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힛 힛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놀라운 동기야. 뭐야? 여기가 100만 원이야. 우와, 이 빨간 눈이야. 귀여워. 한지 왔다. 뭐야, 여기 지금. 와... 야, 바이네. 뭔가 절대 울던 머리야. 샤키가 이리 오지 않다. 하아...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귀여워 우와, 맞다, 오리도 만들어줘 여러분 너무 멋있어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유카타 뭐 귀여워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자, 저희는 이 포프라 여기는 포프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한대에 지금 제한대에 주의하여 여기가 약관입니다 네 그 다음 여기에 세면대가 바로 있고요 짜자잔 뭔가 요사하게나 폴라라는 브랜드의 온무 짝 있고 이거는 여성용이겠죠 그러면? 클렌징, 로션, 뇌액기, 보디로션, 헤어 에센스 이렇게 하나가 오시아렌 오시아렌 그리고 여기 료칸 이름이 고라쿠엔인데 이렇게 자수가 놓아진 조그만 수건입니다 그 다음은 화장실 그냥 일반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짜잔 아 노란 옷높아 뭔가 거에 똑바로 고와해 링가 코코 데 데 데 그려야 여로? 여기는 뭐야? 그냥 옷 넣는 거 뭐야 그거? 무슨 가방 무슨 가방? 대욕장도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전신 거울도 하나 있고요 그럼 유명한 생애 갑시다잉 갑시다잉 와 어떻게 우와 여러분 우와 근데 실체가 훨씬 예쁘다 눈 내리는 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실물이 직접 직접 볼 수 있는 거 너무 예쁘다 근데 정말 고급한 테이블 하시 아 오케시가 오이게르 오케시 파티 이만큼이나 해야지 따로 있네요? 근데 육카타 할일이 가능해요 좀 봐봐요 그리고 이것도! 야 이건 뭔지 설명해줘요 오오오.. 육칸같아 뭐야 끝이야? 야 이거 뭐냐고 뭐하는거냐고 이거 신짜나 의인이면 이런 거 아래야 그러니까 올려놓으면 좋겠네 그거도 모르겠네 그리고 이렇게 텔레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메인입니다 짜잔! 뜯어어어어어어어 음~~ 우와 이야 이거 120분 정도 captured 엄마야 personally réserv.'" 사람들이 이렇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석은 좀 Provided Kawasaki 담백헤드로 찍어볼께요 진심한 얼굴 이 mıll't 나중에 Republican 아까 Smith 뭔가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개인 온천이 뭐예요? 이렇게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 와 너무 멋있죠 여러분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음.. 귀여워 뭐 그런 거 찍으면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룰무 투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없나? 가시트기 그리고 얘는? 물 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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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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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 공的人의 보충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봐봐 안에 딱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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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어서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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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들의 핫수육 같다 오오! 야팠 동아자, 그런거 너무 귀엽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말 이렇게 되있어 기분이 돌이해놨다 돌? 재밌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나죠 나죠? 귀여운 요인이 보내주세요 호텔 탐방하러 가려구요 요시, 이거 여기 귀엽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엽니? 기억 안 나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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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야,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네, 지금 도둑들이예요 와, 진짜 뻘같아 에이사 아게르 홀이 야, 호려가 맞지? 이거 뭘까? 이게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자연스러워 오우 굉장히 자연스러워 근데 토마토 진짜 육카타 잘 어울린다 우와 멋있다 오우 예쁘게 웃으세요 진짜 그런 시기에 정말 미친 사람이야 진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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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이쁜어 우리도 이거 뒤에 가고 이것도 너무 기분 좋아 폭신폭신해 이거 넣었나? 우와 이 컵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저 때에서 어머드네요 네 우와 우와 여기 서비스 웃어 대박 초코맛 오우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오우 저거였어 대박 진짜 진짜 이런 방향을 하고싶어 좋네 마지막 흐지분 신총윤씨는 네이버가 어머드네요 이거 뭐야? 하 뭐? 하 박물관에 있는 느낌 여기는 여성 대옥장 여성 대옥장 오우 오우 고마워 고마워 토마쌤 대카우 하 寒 엄청寒 오우 근데 좀 더 이쁘다 정확히 우와 엄청 예쁘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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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靴 밑에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귀여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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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 봤어 우와 나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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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름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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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우와! 소프트업, 중견! 오! 남았다! 아! 아! 이거 맛있어! 초코야! 정말? 으음! 으음! 서비스가 정말 좋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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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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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깐 으음! 으음! 괜찮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1에서 100만원에 신입을 해! 100만원? 으음! 진짜 머리카락이 많아 으음! 되게 귀엽다! 어!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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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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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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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봐요! 되게 폭신폭신한 방석이랑 옆에 팔걸이도 있어! 팔걸이 전용! 여러분! 저희는 아까 엄청나게 많이 사온 빵을 먹어볼 거예요! 8시 반에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에피카조로 좀 먹으려고! 타게토랑 초코 티라미스 치즈 타르트 두 개! 치즈 케이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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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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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 맛이야! 뭐야? 그다이거 같아! 진짜 핵전맛! 이거 많이 남고 먹으려! 정말 나! 정말 나! 정말 나! 네 여러분! 아플빵! 위에지가 맛있어! 정말 맛있어! 플레오리? 응! 애플과 카스타드가 파악기 있었는데 잘 먹습니다! 아 하이 한우 나 시 왜? 왜 나 안 줘? 여러분! 이거 내가 기를 시작할 수 있어! 스테이크는 초코 저코 여러분! 이거... 토마는 툴을 좋아해! 소다지 아.. 갤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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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귀여운 얼굴이니까 진짜 맛있어 일본은 안 잘라주더라고? 맛있어 샘플인 케이프 와 진짜 맛없다 전부 초코다 생각해봤는데 초코바이였다 다음은 내가 너무 기다렸다 오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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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오타르 안판밖에 없는데 핑크가 들어있는게 핑크 아.. 이치고야 진짜 맛있다 뭐해 저녁을 가지고 와주시네요 이 중 지금 또 저녁을 가져와니 물이eton 저어 witches 냄새가... 여러분 진짜 대박 아닌가요? 짜잔! 잘 먹겠습니다! 오, 희이 나고 났다! 그리고 이건... 뭐지? 우와, 멋있다! 오, 희이 나지! 희이 나지? 응 자, 먼저 먹으면... 짠! 읽어버려! 감사합니다! 야, 많이 들었어, 윤씨! 아, 토요일이야! 빵도! 그다음에 온 거는... 이거 뭐야? 가이산무츠? 오니 또... 이거? 아, 이거... 오니끄니끄니끄 오니끄니끄 먹어볼게요! 도쿄이란 삼겹살 진짜 대박 드디어 시청자, 이거 먹으면... 네, 1분 더 먹으면 안 돼 지금 1분 여러분 이 컵 봐주세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있고 여기 물고기 봐 줄무늬 고양이 이런 사료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뭔가 천장 분위기도 되게 좋다 입을 펴주시는 분이 저의 시청자 분이셔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메이크업 영상 찍어날라고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셔서 깜짝 놀랐네요 언젠가 또 한 번 찍어볼게요 너무 놀랬어요 유튜브 찍어서요? newborn데이니까?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보관할게요 여기 이렇게 온천에 다가오는 곳이 있는 곳 정말 행복해요 너무 귀찮다 온천에 들어갈 거 너무 재미있다 이제 온천에 다녀왔어요 이제 저는 온천에 다녀왔고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눈만 내렸으면 더 완벽했을 뻔했는데 근데 아까 계속 하루종일 눈 오더니 딱 제가 온천 들어갈 때쯤 안 오더라고요. 토모는 지금 저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아직 머리 말리는 중입니다. 토모 기다린다고 제 피부가 아주 빨갛게 된 거 보이시죠? 지금 엄청 건조해가지고 빨리 스킨케어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몸을 불리고 지금 굉장히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온천 다녀와가지고 제가 꼭 해주는 거 바로 메딜팩이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정말 대학생 때부터 거의 7년간 진짜 제가 평생 써온 스킨케어 중에 가장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해오고 있는 게 메딜팩인데 진짜 올리브영 어버즈에서도 매년 1등을 한다는 이 국민 마스크팩이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이 돼서 10종으로 출시가 된다고 해요. 짜잔! 패키지도 너무 귀엽게 바뀌지 않았나요? 특히 앰플라인 진짜 투명하게 바뀌어가지고 내 피부도 투명하게 해줄 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패키지부터 성분 원단까지 강화를 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 피부가 아주 건조하다고 소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얼른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거 테스트해본다고 거의 111팩으로 매일매일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대 초 중반에는 산뜻하고 마일드한 에센셜 라인을 즐겼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약간 본능적으로 앰플 한 병을 다 넣었다는 이 영양 가득 앰플 라인이 좀 더 끌리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중에서도 저는 이 수분 보조케어에 더 MFF 앰플 마스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쟨 뭐 왔다? 뭐라 왔니? 아 나랑 하얗고 기대? 하얗다. 야 왜 피치가 뒤에 있어? 나사이야! 뭐가 하나도 아는다, 슬아이비. 야, 이거랑 하얗고 있어. 와 진짜. 야 피치 무시하냐? 아 나같아. 완전.. 야 니그가 같다. 구슬동자. 아 그 복숭아 동자. 복숭아 동자. 이런거 같아. 모모타로? 모모 키따라가 들어갈게. 루시쌈어. 야 맥주쌈어. 엄마야. 토모타로. 토모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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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모짱. 진짜 난데요? 토모짱이야. 모모, 모모가 다이잖아. 토모타로. 토모타로. 고마워, 진짜 다. 진짜 마인데라. ~? 너무 너무oding. 지금 피부가 지금 힘들어서 정말 넓어요 여러가지 팩이 있었는데 처음에 유엔짱이 궁금해서 이 치즈의 팩이 가장 유명해졌어요 저는 피부가 너무 빨개졌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너무 빨개졌어요 그래서 이 때 이걸 사용하면 진정되는 느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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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금 더 이상할 수 없는데 그래서 다만 피부가 모두가 좋아해요 이 팩들은 크게 토모가 붙인 에센셜 라인이랑 제가 붙인 앰플 라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리뉴얼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에센셜 라인은 기존 원단의 장점이 밀착력과 리프팅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분해와 비건 인증을 더 추가한 저자극 원단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또 이번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사이즈도 좀 더 높이고요 진짜 편하게 됐습니다 여기 티뜨리를 예를 들어 보자면 기존의 티뜨리 성분을 유지하면서 3종의 티뜨리 핵심 성분을 강화하는 등 핵심 성분 추가로 효능이 더 강화됐다고 하니 예전보다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티뜨린의 양이 1,000원에 대수분의 대인의 정리 포인트 네, 정리 또 제가 붙인 앰플 라인은 효능을 부스팅해주는 성분을 더 추가하여 시너지 효과로 기능이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 부스팅이 효과를 더해주기 위해 차별화된 원단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지금 제가 붙인 게 8종의 히알루루산과 메디엘만의 특허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수분과 보습감을 위해서 수분 보유액이 높은 모카솜털 시트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기하다 나으니까 시트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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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만져보면 되게 실크 같은 그런 감추 봐주세요 여러분 싫어 응 겉보습뿐만 아니라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뭔가 그리고 또 제가 붙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원래 메디힐이라고 이렇게 아, 맞습니다. 최종의 포인트 3 하주스 시간이 났다가 이거 메디힐가 되어있는 대박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에센셜 라인에서 마네탑소사이드 마스크가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이것도 한 세 가지 진정 수딩 핵심성분 강화로 가생효과나 잡티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피부 압추 같은 거 받고 나서 약간 자국이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시카가 제가 지금 시카가 너무 시카가 되어있는데 맞아요 피부 압추 같은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본의 수입사에서 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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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최근에 헷갱이야 진짜 잘 모르겠지 않았나 참고になりました 정말 전에 말씀드린 파도도 그렇지만 테나무 나, 목카소 같은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 그래서 미코 쓰는 메디힐 15분 이상 지났는데 해주면 응 응 에어컨이 메디힐을 때 보이잖아 이렇게 메디힐을 때 이렇게 잘 스며들도록 해줘서 끝 아 정말 촉촉해진 거 맞지 않나요? 아까 오후로 들을 때 엄청 깨끗하게 나왔네요 나이구 엄청 싫어요 나이구 엄청 싫어요 나이구 내일 아침인데 아침은 8시 반인데 나이구 나이구 제일 쉬운 게 8시 반이었다면 맞아 아주 온천도 하고 이렇게 피부 케어도 해주고 아주 잠이 잘 올 거 같네요 잘자 그럼 내일 밤 내일 밤 굿모닝 저희가 지금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원래 한 번씩 더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거 같아서 바로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그냥 어제처럼 닦고 가야될 거 같아요 눈화장 눈화장 깃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거예요 요즘 저한테 립 질문이 되게 많아가지고 같이 한 번 발라보려고요 페리페라 7호랑 제가 바른 랑코메 랑코메 274 이거 수지님이 이거를 바르고 광고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선물 받은 건데 계속 쓰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색상인지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건 1호 6호였는데 7호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건 진짜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진짜 오늘 또 멜멜 세워있는데 이렇게만 딱 해줘도 되고 조금 더 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 이것도 진짜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거든요 저도 취향 소나무 아닌가요 여러분?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좀 더 촉촉한 타입인데 이렇게 그래서 색상이 아니 광고 아니고요 약간 색상 톤이 비슷하죠 얘가 좀 더 진하고 촉촉한 타입이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이제 머리 닦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에 조식 예약인데 25분이요 거의 없으면 저희는 여기에 있는 느낌으로 어떤가요?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주구 갔다 하겠습니닏 갔다 가겠습니닏 오 맛있는 냄새잖아 와우 고마워 고마워 우와 우와 아 진짜 대박 이쁘다 와.. 우와 너무 멋있다 샤이하자 마니시오에 오미시오에 이놈이 있으세요 너무 좋다 자자 잘 먹겠습니다 오사라가 진짜 귀엽죠? 어? 진짜 귀엽죠? 우와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우돈이었다, 우돈! 최고야! 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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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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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돈? 아멘 아멘 ドラえもん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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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ドラえもん 昔めっちゃ書いてた めちゃ いやしかもいや 待って待って え どうしたみんな ドラえもんちゃん 上手 小学校の頃はさ 俺絵描くのは サインがあるんちゃうかって うそー めっちゃ下手やけど でもなんか自分の世界があんね なんか急に短くなってない ドラえもんや ドラ ドラえ ドラえ ドラえも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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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 もん きよう かわいい 今のゆいの階だろ なぜこんなちっちゃいところにゆいさんが描かせん いやなんで私眉毛そんな下に下がってんの ちょっと入れるかな ゆいちゃん髪の毛多いかな うん じゃじゃーん トーンちゃん上手 これドラえもんや いやドラえもんじゃなくて トラえもんや 俺の様子どこに居るか 100%ドラえもんやけど これともってかかんといてやな ピーちゃん 昨日の桃太郎 キングトーンの捨てるいだ メンゴ デンキュー デンキュー うわでもめっちゃきれ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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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さ全然くっつかへんねん そうよ アヒル作ろうよこれ どうやってあれ作ったあのでっかいの 確かに いや生きてるぞ あなー これクソする あっ冷た あっ冷た 冷た 冷た いただ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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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めっちゃ作るや これ200個くらい いただきます 大会 ははは いただきます 大会 はい 아이고 여기 위기의 날마에 엄청 커요 짜잔 아히르 군단 귀여워 야 뭐 힣힛 아힣힣 힣힣 힣힣 어힣det 힣힣힗 힣힣 앉아 sober 가 vac걸이 엄마가 쟀다이 야 어? 잘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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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다 밖에 찍어 찍어 후진이 이에다요 아이 일장 너 이에 우리같이 너 됐어요 아 진짜 웃겨 결국 실패했어요 차만 앉아 하려고요 손이 어는 줄 알았어 너무 추웠어요 강미르크티비잖아 노래 아 진짜 우리의 마지막으로 아메리카노? 응 미크티비 너무 좋아서 동부장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동부장 너무 좋아서 동부장 안돼 너무 아니었다 다 luc 아르 Jord이 아르빠sen 아르빠 Like 아르바이 그리고 이엤 아르빠따 아르바이 아르빡아 아니요? 아는 어떻게 하면 아르빡아가하냐? 크마, 뭐? 그! 매우 크마! 크마에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크마여 왜 그들이 엣지 egentligen? 아르빡아 무슨 크마크라 이게 크마크라입니다 좋습니다 크마크라 와! 정국이 두 사람이야! 사진 찍어놀다! 사진 찍어놀다! 두 사람 입을 수 있도록! 와, 입을 수 없었잖아! 오모만 입으로만 입는다! 몸이 쉽게 생각할 거야! 정확한, 조금 정국이 안 돼! 안쪽이 일어나면 더 크다! 오오! 지금 수업을 먹고 싶어서 수업을 먹으러 와! 우와! 와우와우와 와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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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생겼어 정말 멋있네 팁들 말하네 뭐 티ツ리 티ツ리 하하하 하하하 뭐 뭐 아 하할때 하할때 야 오버 시달래 빨리 일어내줘 아이씨 아이씨 잠시만요 왜書고있어 빨간 소프트크림은 지금 판매가 중돼요 왜요?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아깝다 공항에 있다면 공항에 있어야지 정말? 공항에 있는지 정말? 저거는 안에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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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ghbors Kaiser 이건 뭐하는 거 같아? 보 뭐? 그거야? 맛있어. 식은 주문의 제거는 그래서 여기가 더 맛있어. 둘? 네. 뭔 맛이 없을까. 맛있어. 아, 근데. 오늘의 음식을 좋아해. 오늘의 음식을 사줄게요. 오늘의 음식을 안으로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불편해 시즈니콘 겟수님께요 고맙습니다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너무 맛있어 저희는 다시 비행기인데 한 시간 전에 도착을 하려고 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네요 토탈 저번에도 왔으니까 좋을 거 없을 거 같아서 좀 급하게 일정을 잡아놨더니 이런 일이 근데 모두 이게 뭐예요? 모두 모ってる 그 화면 오르골? 오르골 모두 모ってる 나도 모지다 이건 뭐? 치즈 치즈 케이크 네 이건 초코 온텐 개인적으로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 먹겠습니다 내 또모장 애플쥬스 저는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여기? 메인 고찌 아 수원하네 와 토태 심었다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어 보건 좀 참을 gosta 볶음 진짜 맛있어 이 정도 너무 맛있어 오오 고 Netflix 이은이 진짜 맛있어 좋은 안녕하세요 오오 오오 예 久しぶりにこんなに美味しいって言ってたら 美味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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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ョコの美味しい 美味しい オタロー来たら絶対見てください 美味しい こんな壁あると思ってなかった 知らなかった 本当や ヨロッケ デンデンデン 前見たし時間ないから シュクリン買いに行きます さっきの花の袋はシュクリムだった ヨレンちゃんがあの袋持ちたいと言う あの袋持ちに行きます どんだけ美味しかったらみんな持ってる でも俺昔から前回り狙ってて ああそうなの? 余儀だロブ えっみんな何買ってんの? 何個か入れて食べてみる? 美味そう デートチップ用 美味しい これはこれは これはポテトチップ 抹茶ホワイトチョコレート 抹茶ホワイトチョコレート 바이바이 콜라가 조금... 어떡해 이거 뭐지? 아우구 가게 좋았다 여보 있지? 아론 오르크에 붙여 둘이 너무 오래 걸리고 와줘서 혼자서 사러 왔습니다 아이고 솔로랑 같이 와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 출발까지 1분 남았는데 아직 premature도 보컬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ro 이거 진짜 한 입ż인데 정말 싫어 여기 왜 오리しか 나요 이왕iam 마이аб이 왔어요 僕もね、あっかさんね、なんやってて 鼻のやつをね、自分プット 潜る子やよ じゃんじゃーん このペットセルラー やってみましょう 何かのネーミングセンスが独特なんですよ ゆきやこんこ 可愛い カンボンボグも一見やすい 大そう、めっちゃ大そう いや、お土産これにしちゃおかった これは私ホタツ元買ったかと わかった 大ごちんじゃん、楽しみにして え?個人でも楽しみに? カプチー わー、ちんじゃったから いや、よくめんだ いや、柔らかっ うーん うん、ヌイサイルね うんしちゃったよ うん、いっか うん、ヌイサイル うん、美味かった いや、32分出発じゃないの? 30分やけど、なんでまだ来てない いや、来てない え、何? ここにある ここにある やばい 気づけなかった 乃木、お菓子レビューしてたら ギリギリいけた あ、トモがヘネコントロールがかかじこ マジで焦ってさ、あっぱの動き まあ、よく気づきました